안녕, 친구들.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 꼬마 탐정 토비와 테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신비로운 숲속 도토리마을의 탐정사무소. 그곳에는 꼬마 탐정 토비와 테리가 살고 있어요. 숲속에는 언제나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이 가득하죠. 토비와 테리는 비니, 루미, 제이 그리고 밀리와 함께 단서를 찾아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낸답니다. 자, 토비, 테리와 함께 우리도 탐정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성을 하겠음도 좋고, 이리까지 교정과 함께 Step'ós이어서